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12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 HTML, 멀티미디언 리소스 등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3장으로 나누는데요. 전반적인 시스템 개요와 구성, 2장에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과 용어, 3장에는 서브 시스템의 개요 및 구성, 프로그램 별 화면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예로써는 웹기획 디자인 요청서에 작업 작성자, 승인자, 관련 문서, 요청 제목, 요청구분, 작업기간 제목, 필수문구, 내용, 첨부문서 등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에 관련된 운영 매뉴얼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에 관련된 운영 매뉴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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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운영 매뉖에 관련된 운영 매뉖에 관련된 운영 매뉖에 관련된 운영 매뉖에 관련된 운영 매뉖